빵106 찾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 한번 이 공포 게임의 데모를 확인해 볼 거에요 전 이거 트위터에서 봤는데 참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게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컨트롤은 이미 완전 옛날 바이오헤저드 같아요 여러분 그 게임 기억하시죠? 그 게임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슨 디텍티브 이에요 여기 와서 무슨 여자 잔 것 같아요 100% 몰라요 우리 일단 저기다 확인해 봅시다 아이템이 아직 많이 없어요 여기는 무슨 신정제? 그리고 총도 있어요 그거 한번 장착했어 아이고 저기 전에 게임 시작하자마자 이미 시작했어 아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안타깝게는 이 게임은 아직 한글화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한글화된지 될 건지 몰라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전 그래픽은 이미 마음에 들어요 특히 그냥 약간 그 약간 아니메 스타일 아니메 스타일과 다른 스타일은 좀 합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전 여기 아직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밑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네 밑에는 시작해야 하죠 무슨 무슨 모텔이 있는데 안타깝게는 일하는 사람들이 다 없다 어디 있을까? 다 죽어 있을까? 나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추측 한번 댓글이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네 근데 여러분 이 게임 음 어느정도 어느정도 재밌다고 생각하시면 음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요즘은 시청자들이 시청자들이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 눌러셔야 음 유튜브 이 뭐 유튜브 알고리즘 이 게임 알게 될 거예요 네 고마워요 우리는 지도를 찾았어요 굿 안타깝게는 엘리베이터 제가 사용하지 못해요 이쪽으로 가서 어 잠겨있어요 여기는요 스태프룸 오 잠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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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지 어 미스터 월레스 미스터 피츠제일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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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열쇠를 찾아야 돼요 아 열쇠 말하자마자 여기 있네요 그리고 방 104에 열쓭니다 그럼 그 방으로 가자 쉽게 찾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나 그거 아직 몰라 근데 여전히 어 여기는 길치하는 것이 어려워요 여기 맞나 러비로 가고 싶어요 나이스 그럼 1층으로 지금 열 수 있으니까 1층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이스 아 뒤에 질주 버튼 있어요 나이스 오케이 오 맛있다 우리 모습 거울에 비춰요 오케이 담배 가자 멋있는 조각이 있고 이게 뭐지 잠겨있어요 아쉽다 이게 뭐지 오 1x1 나이스 그럼 들어가자 여전히 잠겨있는데 헝 다 아 건너편에 막혀있을까 오 여기 들어가있어요 어 너무 어두운데 오케이 빛 없이 어둠에 들어가지 말자 빛 없이 어둠에 들어가지 말자 아 오케이 알았어 믿어줄게 이상한 소리 이미 듣고 있네 헝 이브 스피릿 이브 스피릿 아마 이게 귀신 게임인가 귀신이 많이 나오는 게임인가 잠겨있어 아쉽다 와노 4가 어디야 인벤터리 아 여기야 그럼 들어가자 여기 누가 있는지 오 열쇠 103 열쇠인가 나이스 편지가 있어요 2 Mrs. Fitzgerald Trudy listen honey I know you're mad but this is overblown you are not leaving me perhaps you've forgotten the vows you made before God I booked the room next door I'm leaving the key here on the desk come over I like those fancy candles you like and make it real romantic we can discuss our future together with love and commitment Vince Vance Fitzgerald your husband huh 이 부분이 무슨 먼지가 인 것 같아요 오 무슨 갑자기 여기 무슨 huh 오케이 오 엄마마마마마 시체 근데 근데 우리 자는 여자가 아니네요 비 비는 좀 이상해 보이는데 파란색? 보라색? 오케이 계속하자 우리 지금 그 빵103 아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아마 화상실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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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여기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고 그럼 방어 103 들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봅시다 나이스 안녕하십니까 와 와 이 카메라 앵글들이 진짜 좋은데 여기 다시 무슨 편지가 있어 뭐 저 이 호텔에 이 호텔에 이 호텔에 놀랍다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지 담배인가 아니 탄약이예요 오케이 오케이 왜 여기 왜 탄약이 있어요 담배 나이스 어 이긴 어디로 봐요? 음 다른거 없네 저거 뭐지? 고양이야? 고양이 귀신? 없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싫어 오 매치 나이스 그거 좋은데 그럼 지금은 음 우리 방 굳이 해야 돼요? 아 근데 지금 지금 라이트가 있지 네 지금 라이트가 있지 네 개 있어요 네 개 있어요 오케이 오 도무슨 귀신이었다 싫어 오케이 겁이 너무 많이 나지 말하고 아 여기 무슨 오 이거 뭐지? 뭐지? 그 그 그 패드가 진동이 염성 세졌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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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데 하나야? 응 남자야 어 남자야 106 열세 찾았어 나이스 요즘엔 그냥 열세 엄청 많이 찾고 있는데 어? 왜왜왜왜 장착 죽어 그건 뭐야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우리 무슨 귀신 잡아는데, 총으로? 그쪽 좀 이사하다? 아우so.... 근데 아마 다시 라이터 하나 필요해요 다른것 다른것이 없죠, 여기 굳이 돌아오고 싶은것이 아니에요 오! 나이스! 요기는요? 다신 나갔어. 다시 나가자. 잘 됐어 잘 됐어 오케이 음 빵 106 찾아야 돼요 잠배 어 스트레스 풀자 어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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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욕추회성합니다 아하 어 어 어이없네 귀신 싫어 어 아 지금 혹시 지금 여기 여전히 안 돼요 오케이 근데 지금 지금 이유가 있잖아 우리는 우리 106 음 아 잠시만 우리 혹시 지도 하나 찾아야 되나 여기 스태프룸가 있는데 여기 이거 봐요 여기 지도가 있어요 지금 되나 지금 지금 이거 했잖아 우리 우리 이유가 있어 우리 우리 혹시 아까 열쇠 못 가져갔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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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그렇다면 아마 아마 진짜 그냥 인벤터리에 공간이 없었어요 그럼 이 상자 써봅시다 약간 음식 엘리베이터 는 이 게임의 어 인벤터리 상자에요 그거 필요 없고 오케이 까비 우리 돌아가야 돼 싫어 싫어 근데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여러분 빨리 여기 아니었어? 아 아 네네네네 파산실 있었죠 집 가져갔어 나이스 귀신 다시 안생겨서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깜짝 놀고 싶진 않아요 강아지처럼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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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지금 들어갈 수 있죠 지금 우리 이리 가있어 나이스 이유 생겼어 아 아 네 네 네 네 호 호 잘했어 몇이야? 일단 여기 들어가서 일단 여기 들어가서 어 여기는 무슨 노트가 있어요 켄트 I think I left the key to the electrical room in 105 when I was working on the outage but now I can't find the key to 105 I swear I'd lose my head if it wasn't attached If you come across it, leave it in my locker for me, would you? Thanks Tony P.S. What the hell is in that box? What the hell is in that box? 이렇게 하자 네 가져가자 아이템 관리 많이 하고 있네요 이 게임에서 일렉트리크 오 오 오 인센스 매치 많이 있어요? 오케이 잠겨있어 아 맞아 맞아 안에서 구경 NAT 어 아 혹시 죽을 거야 거기 저 뒤에 다시 무슨 귀신이 있어 그냥 오오오오 오어어어 하하 저는 조전 록이 잘해요 죽어! 우리 아마 오케이 여기 들어가일 수 있어요? 진짜요? 여기 1006있는데? 아 오오 오 brme 좀 더 빨려요 아까는 저는 아까 왠지 히틀러 본 것 같아요 무슨 소리 이상한데 이건 먹자 우리 약Hold 주셔가지고 다시 괜찮아졌어 안녕하십니까 오 나이스 이거 많이 있는 것이 참 좋네 참 좋네 참 좋네 여러분 이 게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건요 가져가자 어 귀엽다 아 노트도 아 우리 차는 이 이미 코스케 여기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아 거기 열쇠가 거기 열쇠요 몇번 열쇠 아 아 우리 아마존 이 전기 방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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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돔 속에 넘어 오일이 있고 싶은 것이 아니요 으어얐 아니요 라이징 세..아, 오케이. 그럼. 이륙가야 돼. 원어세븐? 들어가면 안 돼. 오오.. 어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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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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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아라! 빨리 빨리 빨리! 왜 이렇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이없어! 어이없다고! 빨리 빨리 빨리! 아 싫어! 우리 단약이 많이 남아있어? 조금조금조금 화장실 이거는 혹시 어떤 다른 것인 것 같은데? 샷간인가? 이거 아마 샷간 단약인 것 같은데? 이 방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그리고 여기 바닥에 이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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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담배하자 담배 하나 피우자 스트레스 풀리기 뭐지? 뭐지?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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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흠흠흠흠흠 우리 호기 혹시 밑에 있는, 어음 빠바디바디뿌디뿌뿌뿌뿌뿌뿌뿌뿌뿌 여기 들어가있었어? 스태프룸 한번 다시 밑으로 가자 밑 말고, 아니 밑 맞았어요 스태프룸 갑자기 귀신이 엄청 많이 생기는데? 어렵어 우와! 여기 확인하고 싶었어요, 여긴 으악! 으음 아니, 아니 어떻게 됐을거야? 아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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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랩이의 퀄리티가 좀 그래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